자른 혈관을 어떻게 연결해 주면요 그 다음에 혈관 우회수를 할 때 자기 혈관만 사용하는지 남의 혈관 가능한지 그 다음 질문으로는 뇌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수술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데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도막하출혈 환자는 많은 경우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검사를 해서 파열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파열이 되고 나서 치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일부는 사망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고요 혈사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한 경우는 침상의중 상태라든가 식물인간 상태 이런 나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두통이 있기도 하고 반신마비라든가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배뇨장애라든가 다양한 후유증 합병증을 남길 수 있어서 동맥류 수술을 하고 나서 이후에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대 뇌동맥류 수술과 관련돼서 우리가 동맥류를 결체라기가 어려우면 실제로 정상 혈관끼리 혈관을 연결해주고 동맥류 앞뒤로 혈관을 묶어주는 그러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우회술을 할 때 팔에 있는 혈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자른 혈관을 어떻게 연결해주느냐 우리가 보통 손에 있는 동맥을 이용하거나 하지에 있는 정맥을 이용해서 혈관을 채취를 하는데 보통 팔에 있는 동맥은 엄지손가락에 있는 동맥과 새끼손가락에 있는 동맥이 두 가닥이 있고요 양쪽의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쪽의 동맥이 손을 다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동맥하고 새끼손가락 쪽의 동맥이 서로 좌우가 교통이 돼서 한쪽이 막혀도 손에 혈액순환은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끼손가락에 있는 요골동맥을 우리가 채취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척골동맥하고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요골동맥이 좌우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채취를 할 때 한쪽 혈관을 막고 손 쪽으로 해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즉 엄지손가락 쪽과 새끼손가락 쪽의 좌우 동맥 순환이 서로 교통이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검사해서 한쪽이 막혀도 다른 한쪽으로 손 쪽으로 혈액순환이 되는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손 쪽의 동맥 좌우가 교통이 안 돼서 요거를 채취하면 손이 썩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하지에 있는 정맥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맥은 전체적으로 잘 퍼져 있고 서로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하지에 있는 정맥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른 혈관은 잘랐으면 피가 나니까 우리가 묶어주죠 묶어줘도 반대쪽에서 혈액공급이 되기 때문에 손에 검사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사전에 한쪽을 묶어도 손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 우회술을 할 때 자기 혈관만 사용하는지 남의 혈관 가능한지 이론적으로 남의 혈관을 사용 가능한데 뇌 수술할 때는 응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의 혈관을 바로바로 얻기가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골 동맥이나 그 다음에 하지 쪽에 정맥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두피에 있는 동맥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본인의 혈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혈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또 남의 혈관을 이용하게 되면 면역 거부반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 안에 있는 혈관 우회술을 할 때는 대부분 자기 혈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혈관을 이용할 거래 이 혈관을 이용해서 두피가 있는 혈관에 있는 혈관에 있는 집중해 사람은 지지 잡지 않습니다 이번 말씀은 상처에 있는 혈관에 있는 것을 팔아 달권되어